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서영은님의 내 안의 그대입니다. 사용된 기타는 레이크우드의 M52 프리미엄입니다. 잘 들어주세요. 내 안의 그대가 마주쳤던 순간에 나는 다시 태어난 거죠. 그대가 없던 어제 나는 없던 것과 같아요. 기억조차 없는 걸요. 어떡하죠 내 심장이 고장 났나 봐. 그대만 생각하면 터질 것만 같아요. 어떡하죠 나는 그대 뒷모습에도 자꾸만 눈물이 나요. 그대가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내가 나인 게 너무 행복하죠. 그대가 나를 보고 웃을 때 나는 모든 세상에 항상 해요. 난 괜찮아요 혹시 어려워마요. 다시 혼자가 된다 해도 내 안에 그대 있음이 나를 살아가게 할 테니 그대가 날 지킬 테소 어떡하죠 내 심장이 고장 났나 봐. 그대만 생각하면 터질 것만 같아요. 어떡하죠 너는 그대 뒷모습에도 자꾸만 눈물이 나요. 자꾸만 눈물이 나요. VER Dell지